Q.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Q. 네, 네! 오.. 꽉 찼다 아 베이커 어 이게 2로 이거네 이거 텄어 텄었고 이렇게 으아아아 아 와 미얼이다 아아 넘치고 있는거 봐 이야아 넘치고 있어 넘치고 있어 으응 으응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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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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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мире. 안녕. ICU 안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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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은 계란 계란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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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루 다정신 고춧가루 샌다고요? 아 그건 안 합니다 네네네 아 아 아 아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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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변기 맞추면 됐는데, 씨멘트는 바르면 돼요. 어떻게 뭐가 막혔어요? 아무래도 음식물 버린 것 같아요. 음식물? 네. 물티슈 같은 건 안 나와서? 물티슈는 아니고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잘 내려가고요. 내쉬경 촬영 다 했으니까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어디가 이 사람이 버린 것 같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관이 같이 가니까. 그건 장담 못 하겠어요. 얘하고 저하고도 엮여 있고, 얘하고도 얘하고도 엮여 있어요. 얘가 내려와서 얘랑 합해져요. 네. 그런 다음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 텍스 딴 다음에 배관을 보고 두들겨 가면서 판단한 거죠. 왜냐면 이쪽이 만약에 저 아래 내려가는데 막혔으면 여기 옆에가 넘쳤어야죠. 옆에가 구조상 봤을 때.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가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얘 합해지고, 뒤에도 얘랑 합해지고. 예. 그러니까 이 집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이 집으로? 예. 아까 저 왔을 때도 쓰니까 그냥 넘쳐. 오늘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유. 여기 있는 사람도 고생이었을 때. 근데 볼 때마다 발전하시네. 네. 병적이 넓어지시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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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 저기 시멘트만 바르면 되니까요. 아유. 불편하셨어요. 예. 저 시멘콘 발라져 있는 거 지저분해서 다 띄고. 아유. 병기도 다 닦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것도 다 하고. 종합 관리 회사도. 예? 아니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유. 하나만 해야지. 아유. 힘들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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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수는. 아유. 누수는 좀 허탕치고 오는 날도 많고. 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이쪽으로 전향하게 됐죠. 누수는 이제. 아니.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형 누수. 큰 거. 큰 거 하신다고? 예. 큰 누수. 큰 누수만. 공장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업하기엔 더 편해서. 예. 화수거 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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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맘 편해요. 네. 하. 하. 근데 또 이거는. 예.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어느 저녁에 반에 막 늦게까지. 하. 그거를 도대체 무슨. 저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래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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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괜찮아요 여기 퇴근씨가 몇시죠 사시는 분 그러면 그때 쓰시면 하루만 살살 앉아서 쓰시면 돼요 이게 급결이라 빨리 굳을거에요 네 다져보세요 가끔 보지 마시고 지금 보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네 참 젊으신 분이 열심히 사신다 좀 이렇게 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시작하시려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제가 희망이래요 정말 정말 그리고 저기도 지술 같은 것도 나름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나 공유해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만큼 적도 있어요 아니 적도 있지만 그만큼 더 저기 하지 않나 마음도 좋잖아요 왜 아무튼 요즘에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사수고 하면서 재미가 있더라구요 네 현대화잖아요 근데 장비싸움이에요 소비자들도 다 알아서 장비가 갖춰졌냐 이거에 따라서 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장비가 큰 장비가 있어야 큰 장비가 있어야 큰일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못 올려요 피곤해서 힘들어가지고 올리는게 일이라서 올리는게 일이라서 이거 쌤이 일부러 내려오신거에요 일부러 내려오신거에요 아니요 얼굴도 한 번 더 뵙고 다행도 어차피 기다려줄 분도 기다려주고 저희같은 사람은 기다려야되요 확실한 사람이 있으니깐 자 문을 열고서는 깜짝놀랬네 난리가 나가지고 막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지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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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